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LH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384호를 공급합니다. LH는 지난 2017년 서울 가좌 행복주택 내 임대상가 6호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618호를 공급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풍부한 배유 수요를 바탕으로 창업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3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세 이하로 장기간 창업 공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상가입니다. 다른 데보다 저렴한 시세와 올해 계약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양주 별래 등 전국 임대주택 84개 단지에서 총 384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상가의 공급 일정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공급 물량은 첫 번째 주 금요일 청약센터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청약센터에 개시할 예정입니다.